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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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순수의 서비스입니다. 더앤드톱스피인 유민지 서브 유민지 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런 볼들은 조금 길어 달려듭니다. 이거 첫번째 게임이다 보니 신경쓸게 많은 홍순수인데요 네 맞습니다 코스도 좋았구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잘 생각하고 들어가야됩니다 예 마무리 있어요 빠른 준비가 필요한 유민지 에그나 대각선 포사이드를 조금씩 준비하면서 계속 준비해줘야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게임포인트 홍순수 네 서비스는 유민지 오 넘어왔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듀스 홍순수의 서브 서비스 대신 주고받을 때 철저하게 붙어져야죠 아 그렇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퍼 사이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드를 한다가 피한것도 그 다음에 대한 준비를 못해주면서 쉽게 범치를 했거든요 그렇죠 구질을 조금 파악했기 때문에 코스도 지켜주고 또 횡예전 서브 회전이 있는 서브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유민지 선수가 경기 리드 중입니다 유민지가 서브 유민지 선수한테는 또 본인의 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홍순수 3구 몸으로 치고 들어가버리면서 승부를 하거든요 그게 유민지 선수가 조금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 자신의 범치를 조금 더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차례 이어집니다 홍순수 버핸드 단순이요 예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몸이 멈칫멈칫하면서 동작이 이어가지를 못하고 자꾸 멈추고 있거든요 범실만 줄이면 홍순수 선수가 또 지구전에서는 유민지 선수보다는 약하거든요 이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순수의 서브 여기서 확신을 본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넘어갔고요 처리 안됐습니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 포인트 유민지 아 예예예 그렇습니다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에 맞고 나갑니다 세번째 게임으로 이어집니다 홍순수 서브 3구 예예 유민지 선수 지켜줘야 됩니다 예 대각선으로 보내 밀전을 벌었습니다 아 네 지금 둥국에 떨어지는거죠 맞습니다 빠른 랠리 맞습니다 예 초반 넉점중에 홍순수가 석점을 가져갔습니다 득점 홍순 유민지 선수 백사이드 요것을 조금 더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 선수가 좀 우세했거든요 네네 지금은 본인의 실력 인데요 6대 1까지 점수가 벌어집니다 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민지 선수는 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 대각선이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잘 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조금은 뜬벌 그렇습니다 예 아 네 맞습니다 네네 또 한 번에 득점 세번째 게임 두 점차 이번 있는데 일단 길목을 잘 기억하고 다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찔러넣었습니다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신있는 자 이제 동점까지 따라왔습니다 득점합니다 이건지 정말 냉철하게 조금 생각하고 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라임 그래서 유민지 선수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공격 성공 공격 성공 홍순수 마킹 유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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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